네, 인사드렸습니다. 메가스테드 교육의 남유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중간고사가 거의 끝나가는 시점에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올해 2025학년도 입시가 꽤 많이 여러 가지가 바뀌죠. 이제 의대 정원이 얼마나 늘어날지 이거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지금 나오는 얘기는 한 1,000명 이상은 늘어날 것 같아요. 두 번째 올해 가장 큰 화두가 뭐냐라고 질문하면 우리가 2028 입시라는 게 3년 남았어요. 그렇죠? 3년 남았기 때문에 대학들 같은 경우에는 3년 전부터 2028을 대비하기 시작해요. 그러다 보니까 2028의 핵심이 뭐냐면 문익과 통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올해 입시부터는 사회탐구, 과학탐구를 가지고 사회탐구를 보더라도 자연계열 모집단위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상위권 대학부터 열리는 시즌이 올해부터 시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나 자연계인데 과학탐구 두 과목을 준비하는데 조금 부담스러운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과탐 말고 사탐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유불리를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리나라 입시가 2025부터 이제 수학이나 탐구 가지고 내가 확률과 통계를 했어요. 기계공학과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생겼어요. 사회탐구를 했어요. 약학과를 지원할 수 있는 길이 과거에는 이화여대라든지 경희대 정도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상당수 대학들이 이렇게 풀어놨다라는 게 2025 입시에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쭉 정리를 주요 대학 위주로 쭉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아래쪽에 여전히 과학탐구를 지정한 대학교가 어디지? 주요 대학교를 쭉 한번 적어봤는데 하나씩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지금 가톨릭대학교의 의예약학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아, 가톨릭대의 의예과 약학과는 여전히 과학탐구를 두 과목을 시험을 보고 이 성적을 받아야지만 의예과 약학과는 지원이 가능하다. 그럼 가톨릭대의 이과만 있는 건 아니죠. 나머지 과들은 모두 다 사탐을 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옆에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금 강원대도 똑같은데 경북대도 똑같은데 고려대 이 대학교는 옆에 가로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그럼 이 얘기는 자연계열 모든 모집단위는 고려대학교는 의예과든 그 다음에 전기전자든 저쪽의 환경생태공학과든 고려대 모든 자연계열 모집단위는 올해도 여전히 과탐을 시험을 봐야지만 정시에서 지원이 가능하고요. 수시모집에서도 수능체저가 반영되는 전형에서는 그 과목을 시험을 꼭 응시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옆에 부산대도 마찬가지고 서울대도 마찬가지겠죠. 나머지 대학들은 여기 홍대까지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국립대를 여기다 쭉 정리를 해놨는데 의예과 등 수학교육과 등 일부 학과들을 제외하고는 아 이제 풀렸구나 올해부터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올해 입시가 이제 조금 작년하고 다른 방법으로 뽑다 보니 여러 가지가 변수가 생기는데 나중에 되면 이제 아 그러면 이제 문과 친구들이 이과로 넘어와 작년에는 자연계 친구들이 문과 쪽으로 넘어와서 문과 침공이라는 말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2023, 2024까지는 그것에 따라서 수시나 정시의 입시 결과가 반영이 됐었는데 올해는 입시가 완전 바뀌게 되겠죠. 지금은 4월달 여러분들은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내가 목표하는 대학교가 어떻게 반영되는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이게 중요하냐라는 걸 첫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 대학 입시는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국어는 선택 과목지예요. 내가 언어와 매체를 할 거냐, 화법과 장문을 할 거냐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는 미적이나 기아나 확통을 가지고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점수는 이제 같이 통합해서 나오죠. 그래서 국어를 담아줬을 때 표준점수가 150점 나올 때도 있고요. 140점이 나올 때도 있고요. 점수가 최저점이 몇 점이 나온다. 이게 이제 매번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탐이나 과탐 같은 경우는 이렇게 통합이 아니죠. 선택 과목이 있지만 국어, 수학은 통합으로 점수가 나오긴 하는데 과탐이나 사탐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 사탐 10과목 중에서 2개, 과학탐구 8개 중에서 2개 이렇게 여태까지 선택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뭐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냐. 첫 번째, 우리가 자연계 친구 관점으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연계 친구들이 우리가 수능 준비를 할 때 국어 공부를 해요. 그럼 국어는 성적이 잘 나오니? 라고 질문을 하면 잘 나오는 친구도 있고 안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잘 나온다라고 친구들이 얘기해요. 수학은? 이라고 질문하면 수학도 잘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과학탐구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잘 나온다라고 얘기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왜 줄어드냐. 라고 질문하면 사탐을 보는 친구들 쪽에 이제 상당수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점수대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사탐으로 이동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요? 예체능계 친구들, 준비하는 친구들이 특히 체육교육이나 디자인을 공부하거나 작곡을 하는 공부하는 친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탐구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해요. 하지만 순수 음악을 하거나 순수 미술을 하거나 순수 체육학과를 가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사탐을 반영하지 않는 대학도 꽤 있거든요. 그리고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수능 점수보다 실기 점수가 더 중요하게 반영이 되다 보니 실제로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는 친구도 꽤 많은 거죠. 이 친구들의 대부분이 사탐을 시험을 보다 보니 국어, 수학에 비해서 과학탐구 점수가 낮게 나온다라는 게 과거의 자연계 친구들의 고민이었어요. 실제 얼마나 점수가 낮게 나오지? 라는 걸 저희 메가스터디 점수를 입력한 친구들을 통계를 내보니 국어나 수학의 평균 100분위가 98에서 100이다 라고 적혀있다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국어 100분위가 100이에요? 수학 100분위는 96이에요. 합치면 98이 되겠죠. 이 점수 이상의 친구들 중에 탐구도 점수가 똑같이 그 수준이에요? 라고 하는 친구는 20%밖에 되지 않고요. 그보다 점수가 떨어지는 친구들이 80%가 되는데 80%가 되는데 여기 지금 이 위에까지 하면 60%잖아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92 이상의 100분위를 받은 친구가 6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럼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100분위 91 미만의 친구들이 거의 40%에 육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아, 국어, 수학의 100분위가 98인데 탐구 100분위가 91 이하가 된다라는 얘기는 국어, 수학에 비해서 탐구 성적이 7.6점 이상 떨어지는 친구들이 거의 절반 가까이에 수렴한다. 그래서 과탐 점수를 받기가 어렵구나. 라고 친구들이 시험이 끝나고 나면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그 밑에는 마찬가지죠. 평균 에버리지 96쯤 받는 1등급 컷쯤에 해당되는 국어, 수학 점수를 받은 친구도 여기 지금 밑에 89 이하의 친구들을 이렇게 쭉 하면 여기는 50%가 넘어가요. 그래서 학생들은 이렇게 과탐에 대한 공포감이 있어요. 언제요?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면. 그럼 작년까지 우리가 자꾸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나서 정시 원서 접수가 되면 문과 침공이라는 얘기가 나왔죠. 문과 침공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라고 질문하면 이런 거예요. 자연계열 학과들을 지원할 때는 이 과탐의 100분위를 굉장히 비중 있게 반영을 해요. 대학들이. 예를 들면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어 22.2%인데 수학 33.3%, 과탐 33.3%예요. 이렇게 반영을 하니 우와 과학을 잘해야지 연대공대를 가네? 라는 게 작년까지 입시였죠. 이게 연대뿐만 아니라 한양대도 그렇고요. 홍대도 그렇고요. 상당수 상위권 대학들이 과탐의 반영 비율이 높아요. 자연계들이. 그런데 이렇게 성적이 과탐이 국어 수학에 비해서 낮은 친구들은 어, 나 국어 수학은 잘 봤는데 과탐을 못 봤네? 이러면 자연계 원하는 대학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거죠.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그럼 어떡하지? 라고 고민했을 때 문과 계열의 경영학과라든지 국어학문학과라든지 이런 학과로 돌리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반영 비율이 탐구 반영 비율이 낮아져요. 특히 연대 같은 학교가 대표적이죠. 예를 들면 국어 수학의 백분위는 33.3%인데 탐구 반영 비율은 16.7%라서 절반밖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어쩔 수 없이 문과로 이동한다. 이게 문과 침공이었어요. 그래서 아, 이런 구조적인 게 있었구나. 이런 구조적인 게 있다 보니 친구들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탐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고민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대학들이 아, 첫 번째 알았어. 사회탐구를 받아오. 이제 자연계열 학교로 이동할 수 있는 대학교가 일부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가능해. 서울대가 안 되는구나. 고려대가 안 되는구나. 홍익대가 안 되는구나. 서울 쪽의 주요 대학교는 이렇게 안 돼. 의대들은 대부분 안 되는구나. 연세대 의대는 된대. 저쪽에 순차양대 의대는 된대. 가톨릭 관동대 된대. 약대는 되는 데가 더 많대라는 걸 가지고 아, 그러면 과탐을, 시험을 그대로 보는 게 좋을까? 라는 걸 친구들이 고민하게 돼요. 왜 고민하게 되냐?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밑에 받쳐주는 친구들이 적기 때문에 성적 잘 받기가 어렵지 않을까? 라는 게 과탐이다. 라는 고민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그럼 대학들이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사탄본 친구들을 이과로 넘겨줄 거냐? 라고 질문하면 꼭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대학들이 발표했습니다. 여기 발표한 대학교는 어, 이거밖에 없어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아직 미정인 대학교가 있어요. 몇 프로 가산점을 줄지는 추후 발표하겠다라는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이미 발표한 대학교를 여기다가 쭉 나열을 했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도록 할게요. 3% 가산점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건 예를 들어서 100점을 맞은 친구한테 3점을 더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아, 3점을 더 준다는 거구나. 여기 대표적인 대학교가 어디 있지? 라고 봤더니 연세대학교가 여기에 있네요. 어? 연세대 가산점 되게 적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아주대도 있고 국민대도 있고 이나대도 있고 한양대, 에리카도 있고 아, 서울 쪽에 중상위권 대학들이 3% 가산점을 주고 있구나 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대를 제외하고는 두 번째 5% 아, 여기도 실제로 중상위권 대학들이 5%구나. 와, 2대는 6%나 주네? 여기에 두 배를 주는 학교 2대구나. 그리고 여기 4점 그냥 점수로 정량적으로 주는 학교가 하나 있다. 여태까지 발표한 거예요.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좀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시험을 딱 보는데 수학이나 과학은 모두 다 원점수가 50점짜리 감옥이죠. 수시때는 수능체제를 한 감옥을 반영하는 대학교가 꽤 많고요. 수시때는 등급을 반영하기 때문에 가산점이라는 게 의미가 없죠. 그냥 맞았냐, 못 맞았냐. 그리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수능체제를 이걸로 맞춰도 되냐, 안 되냐. 이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럼 참고적으로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려대학교랑 서울대학교랑 홍익대학교는 정시에서 과탐 그대로 지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시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대는 정시때는 사탐을 해도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려서 가산점이 3%가 있죠.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교과전형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에 뭐가 있냐면 수능 최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연세대학교는 다른 대학하고 좀 특이하게 수시에서는 과탐이 지정이에요. 어디가요? 자연계열 모집단위를 지원할 때 내가 예를 들어서 수학과를 지원할 거예요. 시스템 생물학과를 지원할 거예요. 이렇게 자연계를 수시로 교과나 종합으로 지원할 때는 사탐을 봐서는 지원이 안 된다라는 건 참고로 하나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어찌 됐건 이렇게 50점을 이렇게 맞고 이렇게 점수가 쭉 있는데 이 옆에 사탐 두 과목을 100분위를 99를 맞았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들을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냐 이렇게 쭉 보면 가산점을 이렇게 줘요. 이렇게 쭉 준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아, 사탐을 봤을 때는 가산점이 없는 거잖아요. 사탐을 봤을 땐 가산점이 없기 때문에 내가 100분위를 두 과목을 다 50점 다 맞았더니 작년에 100분위가 99였어. 이렇게 나왔어요. 왜 100이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작년은 참고적으로 사회문화랑 법과 정치랑 그리고 경제 세 과목만 100분위가 100이었고요. 나머지 과목들 7과목은 99, 98 이런 과목들이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적으로 평균 99라고 여기다 집어넣은 거예요. 여기다 가산점을 3% 주는 학교를 딱 집어넣어 버리면 가산점이 99에 비해서 과탐도 똑같이 99가 나왔거든요, 작년에. 그럼 이 정도 점수가 만들어져요. 그럼 갭이 몇 점이 생기는 거죠? 약 3점 가까이가 갭이 생기는 거죠. 사탐을 본 친구들이 3점을 손해 본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만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회하려면 국어나 수학에서 그만큼 점수를 더 받아야 되겠죠. 그럼 3점의 100분위를 그만큼 올려야 되는 거니까 최소한 어떤 문제, 한 문제 이상은 더 맞아야 되는 거죠. 아, 3%는 그 정도의 가산점을 주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5%네요? 라고 이제 주는 학교를 보면 점수 갭이 커지죠. 약 5점 정도가 되겠죠. 두 문제 더 맞아야 되네?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 오른쪽에 순천향대, 순천향대는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의외과도 사탐을 해가지고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보이는 걸로는. 근데 가산점이 10%래요. 10%라서 두 과목을 100분이 199를 맞은 친구랑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10점 차이가 나요. 그죠? 10점 차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10점 차이를 국어, 수학으로 만회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의외과인데 실제로 순천향대 의외과는 적어도 100분위가 295 가까이가 돼야 되거든요. 뭐가요? 국어 100분위, 수학 100분위, 탐구 100분위를 합쳐서 295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 사탐을 해가지고는 점수가 10점 정도 마이너스가 되니 아, 순천향대는 의외과 못 가는구나. 갈 수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가산점의 폭이 너무 크다. 그럼 못 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죠? 아,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을 가지시면 되냐면 아, 가산점을 이렇게 줬을 때 의외과는 굉장히 어렵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만약에 사탐을 하더라도 갈 수 있는 대학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대학이요? 100분위 반영하는 대학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상위권 대학교 중에 연세대학교가 아까 3% 가산점 준다라고 얘기했어요. 참고적으로 작년에 처음으로 이 연세대학교는 올해 입시를 대비해서 뭘 만들었냐면 이 변환점수를 통일하는 작업을 했어요. 변환점수를 통일하는 작업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 나머지 대학교, 고려대학교거나 한양대학교거나 성균관대나 서강대학교나 나머지 대학교도 탐구 과목은 이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이 자체적으로 변환점수라는 걸 만들어요. 이걸 언제 만드냐면 여러분들이 수능 성적표를 받았을 때 그리고 일주일 뒤쯤 되면 대학들이 이런 표를 발표하거든요. 이런 표를 발표하는데 다른 대학교는 과탐점수는 70점 100분위 다 맞았을 때 100일 때 사회탐구는 100분위 100일 때 68점 이렇게 놓는 게 일반적이에요. 다른 말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회탐구를 보면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점수가 한 2점 정도 낮게 시작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 연세대학교는 작년에 처음으로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의 최고점을 똑같이 이렇게 뒀어요. 69.35점으로. 그래서 이렇게 쭉 99일 때 98일 때 97일 때 96일 때 이렇게 내려가는 걸로 작년에 처음 만들었습니다. 올해 또 이렇게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작년에 이미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도 똑같이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추정할 수 있는데 만약에 똑같이 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거냐. 작년에 사회탐구 100분위를 100을 맞은 친구는 몇 점이 되냐. 69.35점이 된다. 그런데 과학탐구는 3% 가산점을 주는 거니까 누구랑 똑같냐. 98을 맞으면 69.78점이 되니까 사회탐구 다 맞은 애보다는 0.4점이 모자른 거고 100분위 97을 맞은 친구들은 0.2점이 모자른 거죠. 아, 그럼 과학탐구를 시험 봤을 때 사회탐구를 본 것보다 100분위가 3점 또는 2점 상위쯤에 있는 친구랑 점수가 똑같아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나는 사회탐구를 시험 봐서는 100분위 100 맞을 수 있어. 그런데 과학탐구를 시험 봐서는 97을 맞을 수 있어. 이러면 거의 똑같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어, 나는 과학탐구를 98까지는 올릴 수 있는데 라고 생각하면 과학탐구가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아, 그래서 이 정도 차이가 나는 게 연세대. 다른 말로 얘기하면 3% 가산점을 주는 우리나라 대학교 중에서 가장 가산점이 적은 대학교가 3% 반영을 하는데 이거는 100분위 2점보다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거고 3점보다는 다소 점수가 적게 차이가 나는 그 정도 볼륨에서 점수 차이가 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완이대처럼 6% 이렇게 가산점을 주는 대학교가 있다라고 하면 얘는 100맞은 친구랑 사회탐구 100맞은 친구랑 과학탐구 96맞은 친구랑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네 단계 차이가 나죠. 점수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친구가 오히려 점수가 이렇게 더 높아요. 아, 그러면 6%나 가산점을 줘버리면 100분위가 4점 이상이 떨어져도 과탐이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실제로 경희대는 4점을 점수를 줘요. 4점을 점수를 주다 보니 작년 이렇게 점수를 매겨줬었는데 와, 100분위 100하고 96하고 똑같이 점수를 비교하면 2대처럼 와, 96을 받은 친구가 점수가 더 높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런 거네요. 아, 경희대학교를 만약에 의대를 가려고 해요. 사탐을 가지고. 그러면 100백을 사회탐구로 일단 맞아야 돼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사회탐구 10과목 중에 100분위 100 나온 과목은 사회문화, 경제, 법과정치밖에 없었다고 했어요. 올해는 무슨 과목이 100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100 나온다고 가정하자고요. 100 나왔는데 과학탐구 96 받은 아이한테 진다. 라고 우리는 보시면 돼요. 100분위 96이라는 건 과학탐구 어려울 때는 두 문제, 쉬울 때는 한 문제를 틀리면 이 100분위가 나오는 거죠. 그럼 이걸 한테 진다. 그럼 아, 경희대도 의외과는 가기가 어렵겠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한의대나 약대는 불리하겠구나. 물론 국어 수학을 내가 어마무시하게 한다라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경희대는 다행스러운 것 중에 하나는 한의대나 약대는 사회탐구는 모집인원을 따로 뽑죠.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의외과는 그렇다라는 건 참고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그 미트로제 대학이 내려가면 내려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잘하는 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얘기할게요. 이 앞으로 넘어가면 상위권 대학교로 이렇게 쭉 갔을 때는 사회탐구든 과학탐구든 표준점수를 100분위를 되게 높게 받아야지 이 대학들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산점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 밑으로 이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중위권 구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50점 만점짜리 과목 중에 40점이니까 100점으로 만들었을 때는 80점인 거잖아요. 그럼 거기서부터 지금 60점 구간에 있는 30점 구간에 있는 이 점수를 쭉 이렇게 나열을 했더니 무슨 과목을 선택을 하든 점수 차이는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아요. 사회탐구를 하든 과학탐구를 하든 물론 제가 아까 뭐라고 했으면 세종대학교나 국민대학교나 이런 대학교는 과학탐구의 가산점이 3%가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아, 사회탐구랑 과학탐구랑 이렇게 표준점수가 똑같은데 가산점을 여기다가 3%를 줘버리면 몇 점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약 3.5점 정도가 플러스 되는 거죠. 아, 과탐을 하는 게 유리에 3점 정도 똑같은 점수를 맞을 수 있으면 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백분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백분위는 이미 과탐이 더 점수가 높아요. 여기다가 3% 가산점을 줘면 어떻게 되죠? 2.4점이 또 플러스가 되니까 4점 정도 점수가 더 높네요.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더 내려볼게요. 이거를 점수를 이렇게 밑으로 내렸더니 어라? 점수가 1점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백분위가 뚝 떨어져요? 2점 차이가 났을 때는 여기는 또 1점밖에 안 떨어져요? 이게 사회탐구나 과학탐구의 특징이 50점짜리 과목인데 백분위는 백분위 100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구간에서는 점수가 되게 많이 떨어지고요. 어떤 구간은 적게 떨어지는 구간이 있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과탐을 딱 봤더니 80점에서 만약에 3점짜리 하나를 더 틀렸더니 72점의 백분위를 받아요. 여기다가 가산점 3%를 줘봐야 2점, 1점밖에 안 더해지겠죠. 그럼 얘의 백분위는 몇이네요? 74가 돼요. 그럼 내가 과학탐구를 37점 맞는 거랑 사회탐구를 39점 맞은 거랑 비교를 하면 사회탐구 39점 맞은 친구가 과학탐구 37점 맞은 친구를 이기게 되겠죠. 중위권에서는 이 백분위가 뚝뚝뚝뚝 떨어지는 효과가 생기고 원래 백분위 숫자의 크기가 100에서 3% 가산점을 주면 3점이지만 70점대에서 가산점 3%를 주면 2점으로 또 가산점의 위력도 줄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가산점의 위력이 상쇄되는구나, 줄어드는구나. 그럼 중상위권 이하의 친구들은 이런 고민하는 게 맞겠죠. 그러면 내가 원점수를 어떤 걸 더 높게 받는 과목이 어떤 과목일까? 내가 사회탐구에서 생활관리를 선택하는 게 낫까? 생명과학을 선택하는 게 낫까? 나는 지구과학을 선택하는 게 낫까? 사회문화를 선택하는 게 낫까? 이렇게 고민할 때 내 점수가 40점 금방에서 왔다 갔다 그 밑에 30점대 친구라고 하면 어떤 과목을 더 높게 점수 받을 수 있지? 원점수로 라는 걸 치밀하게 한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겠죠. 치밀하게 고민하셔가지고 높은 점수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유리할 수 있다 라고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표준점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표준점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 알아두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거예요. 백분위는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백분위는 사회탐구 감옥에 누가 많이 끼어 있다고 했죠? 예체능계를 응시하는 친구들 중에 사회탐구 시험이 내 대학 입시에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순수음악, 순수미술, 순수체육하는 친구들이 있다 보니 똑같은 점수를 이렇게 맞았을 때 백분위 점수가 상대적으로 더 덜 떨어지지 않아요. 사회탐구 문제가 더 쉬움에도 불구하고 백분위는 거의 똑같이 이렇게 점수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표준점수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요. 표준점수를 계산을 해보면 어느 쪽이 점수가 조금 더 높냐면 이 과학탐구의 표준점수가 조금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라고 질문하면 이 과학탐구 시험이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 문제가 조금 더 어렵기 때문에 만약에 어려운 시험을 잘 보면 표준점수가 더 높은 건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국어시험이 어려워요. 수학시험이 어려우면 표준점수가 막 올라가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학탐구가 표준점수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은 만들어져요. 사회탐구 시험은 어렵기가 쉽지 않은데 과학탐구는 의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난이도가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된다. 약대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과목당 한두 문제 이상은 꼭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있어야 되는 반면에 사회탐구는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대학들이 학생들을 뽑을 때도 국어, 수학 위주로 뽑고 사회탐구의 반영비를 낮기 때문에 사회탐구는 과거의 난이도를 보면 과학탐구에 비해서 쉽다. 그러니까 표준점수로 이렇게 비교했을 때는 표준점수는 오히려 과탐이 조금 더 높은 게 일반적 특징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가산점을 이렇게 줘버리면 똑같은 점수일 때 3% 가산점을 주면 이렇게 점수를 다 이겨버린다는 거죠. 뭐가요? 과학탐구가. 아까 100분위를 반영할 때는 100분위를 반영할 때는 과학탐구가 100분위가 더 높아요. 왜요? 아까 제가 말씀을 했지만 어렵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100분위가 높기 때문에 가산점을 이렇게 주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과탐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점수가 더 낮을 가능성이 있는데 낮은 점수를 받게 되면 사회탐구 높은 점수를 받은 친구한테 가산점으로 못 이겨요. 그럼 아, 여러분들이 이제 이 생각을 해야 되겠네요. 내가 40점대다. 사회탐구나 과학탐구가 그 밑이다. 라고 하는 친구는 내가 원점수를 더 높게 받을 수 있는 과목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선택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게 지금 현행 입시의 상황이다. 라고 기본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시험을 여러분들이 3월 학력평가 시험을 봤어요. 4월 학력평가 시험을 또 봤어요. 두 번 시험을 딱 봤을 때 내가 문과 과목을 선택을 이미 했어요. 내가 과학탐구 과목을 이미 두 과목을 시험을 봤어요. 와, 내가 생각한 것보다 성적이 잘 안 나와요? 예를 들면 내가 아까 얘기했지만 물리과목을 선택했는데 30점을 맞았어요. 와, 이래갖고 이거 나 물리 때문에 대학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서 사회탐구 과목으로 시험을 한번 보는 거죠. 시험을 봤는데 와, 다른 사회탐구 과목도 30점인데? 만약에 이렇게 점수가 나오면 어, 그러면 나는 사회탐구를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는데 그 점수가 나오네? 그러면 사회탐구를 옮겨탈까? 라고 고민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고민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내 목표대학교가 의외과가 아니에요. 내 목표대학교가 기본적으로 최상위권 대학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는 넘어가는 것도 고민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는 넘어가면 안 돼요. 최상위권 친구들은. 하지만 저는 최상위권 목표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넘어가는 것도 고민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 여기에 또 하나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국립대가 과탐 지정인 게 꽤 많아요. 그럼 내가 지역에 살고 있는 친구라고 하면 내가 속하에 있는 지역의 국립대학교는 과학탐구를 무슨 학과, 무슨 학과를 지정하고 있지? 라는 걸 확인을 한 번 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사탐으로 옮겨타버리면 이 대학을 버려버려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난 부산대학교를 실제로 갈 수 있는 점수를 확보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과탐이 부담스럽다고 해서 사탐을 옮겨타버리면 부산대학교는 지원이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럼 더 좋은, 부산대보다 더 좋은 대학교를 갈 수 있는지를 한 번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친구들은 이것까지 한 번 고민하실 필요가 있는 거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친구들은 지방국립대를 갈 게 아니라고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서울 쪽에는 이 상위권 대학교 중에 홍대까지 그리고 고려대 이런 대학교만 지정되고 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보면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걸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탐구 변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똑같은 겁니다. 아, 100분위를 이렇게 77을 맞으면 가산점을 이렇게 2.5%를 주면 이렇게 된대요. 그러니까 실제로 가산점이 이 정도 효과가 있다. 3%는 2점 정도 효과가 있다. 다시 반복하는 거니까 그냥 이렇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상위권 이하의 대학, 다시 하면 국민대건, 한양대, 에리카건, 세종대건 이런 대학교를 목표로 하는 친구는 나의 점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 무작정 과학이 어렵다고 해서 넘어가야 될 게 아니라 사회탐구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넘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는 꼭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제 의대나 약대나 이런 데를 목표로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과탐을 선택을 꼭 해야 됩니다. 미적이나 기아를 하고 있는 친구들이라고 하면 사탐을 바꿔서 공부하는 건 굉장히 큰 데미지가 있다. 단, 여기에 예외사항이 있을 수 있죠. 저는 국어 성적은 거의 만점에 가까워요. 수학 미적분도 거의 점수가 최고위치에 올라와 있는데 과학 하나도 진짜 잘해요. 그런데 과학 하나를 더 붙이려고 하니 이거에 대한 시간 투자가 너무 많이 들어서 나머지 한 과목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도 떨어질까 봐 우려돼요. 그런데 저의 목표는 연대 약학과예요. 만약에 이러면 한 과목쯤은 바꿀 수도 있다. 이건 완전 예외사항인 거예요. 연대는 3%밖에 가산점이 없다 보니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연대 하나만 쓰고 다른 군에는 쓸 대학교를 찾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건 신중하게 한번 고민하셔야 되는 거고 그 밑에 이제 상위권 대학교가 목표다라고 하는 친구들은 아직 발표한 대학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가산점에 이런 흐름을 가만히 보셔야 되는데 경희대가 발표했다. 4점. 이거 어마무시하게 100분위가 크게 위력을 발휘하는 거다. 얼마나 크게 위력을 발휘하나요? 4점 이상의 100분위 차이를 갬을 보이는 거니 내가 과학탐부를 했는데 진짜 100분위가 85 이상 못 올릴 것 같아요. 사회탐부를 해가지고는 90 이상 100분위 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내가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친구는 옮겨가는 것도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만 그 고민이 아직 결정이 안 됐다고 하면 지금은 한 번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보실 필요가 있는 거고요. 과탐을 하는 게 충분히 강점을 가질 수 있는 기회적인 요소는 아직까지 만들어져 있고 아직 4월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은 기간 동안에 과탐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올릴 수 있는지는 한 번 생각을 한 번 해보시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는 게 이 친구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옆에 100분위 230 정도라고 되어 있어요. 100분위 230이라는 건 국어, 수학, 탐구의 평균 에버리지가 75 금방에서 80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90이 안 되는 친구를 우리는 얘기하는 거예요.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잘 볼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는 게 가장 우선적이다. 내가 무슨 과목을 선택했을 때 가장 유리할 것인가 늘 기본적으로 고민하셔야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하나 알아둬야 될 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사회탐구는 쉽게 나온다. 과학탐구는 어렵게 나오는 게 과거의 특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돌리면 과학은 한 문제를 틀려요, 두 문제를 틀려요, 세 문제를 틀릴 때 100분위가 일정하게 등차수열같이 떨어져요. 과학탐구는. 하지만 사회탐구는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안 나오다 보니 다 맞았을 때 100분위가 98 이렇게 나오는 과목 다시 얘기하면 만점자가 2%, 3% 이렇게 넘어가는 과목은 시험 문제가 쉬웠다라는 얘기죠. 이런 과목을 내가 선택했을 때 하나를 틀리면 100분위가 90까지 떨어져요. 또 한 문제를 또 틀리면 100분위가 80까지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회탐구를 선택할 때 그 과목이 과거의 추이를 봤을 때 조금 쉽게 나오는 과목이면 다 맞아야 되겠다라는 학습계획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담이 있다라는 걸 우리는 기본적으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이 과학탐구나 사회탐구냐 올해는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진 건 분명히 맞다. 그럼 그중에 무엇을 선택하는 게 나의 국어, 수학, 탐구 점수를 가장 최고치로 끌어올릴 수 있는 것인지를 이번 중간고사 끝나고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맛보기 강의도 한번 저희 메가스터디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를 들어보시면서 최종적으로 잘 결정하시고 6월 모의평가는 아직까지 연습 게임이니까 한 번 더 게임 측정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이 정도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